자문 11장 14절 오늘 말씀은 자문 11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지략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자문이라는 책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영어로는 프로버, 우리말로는 격언, 속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격언이라는 말은 인생을 위한 가르침과 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의 자문에서 두 방향을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두 방향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자문은 복선을 깔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세상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그러한 말들이 자문입니다. 솔로몬의 자문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끝은 그리스도의 지혜로 결론을 짓습니다. 세상의 부요함과 권력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늘의 부요함과 영원한 권세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자문이 향하는 손가락은 짧게는 세상을 향해서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진정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주는 세상을 향한 화살표는 우리 인생이 안개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길을 잃게 될 것이다 하는 뜻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화살표는 영원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하게 될 것이다 하는 솔로몬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방향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짧은 인생은 세상 속으로 영원은 영원한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백성에게는 지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현실 정치를 보면서 현명한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가를 매순간마다 느끼게 됩니다. 조언을 듣지 않는 지도자, 백성의 말에 또는 주변의 조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는 나라를 망쳐먹을 것이라고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지도자는 현명한 조언자를 많이 둬야 하고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일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막상 누구든지 한 국가의 제1인자가 되면 남의 말을 듣고 주변인들의 조언을 많이 수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는 지도자는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되며 우유보단하고 결단력이 미약하게 되어서 무능력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카리스마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는 조언을 많이 듣고 지혜자를 주변에 많이 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과감하게 추진하는 지도자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큰 업적을 남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강력한 지도자일수록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조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는 큰 업적을 많이 남길 수 있지만 반면에 국민들의 큰 희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역사는 사람의 위대한 공적만을 평가할 뿐입니다. 그 지도자가 인간성이 좋고 성품이 좋다고 해도 공적이 없으면 그 지도자는 후손들에게 무능하다 무능한 지도자라는 평을 듣게 됩니다. 위대한 업적, 전대미문의 공력을 세운 지도자에 대한 후손들의 평가는 매우 관대하며 영웅화해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을 사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업적 위주로 영웅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는 격언은 실제로 현실에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략, 즉 조언이 많아야 백성이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일은 어떤 원칙이나 어떤 정석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원리,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식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는데 사회생활하면 그것이 적용이 잘 됩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세상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압니다. 더구나 세상일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합당치가 않아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도덕교과서나 윤리시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일 속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인생사가 너무나 많아요. 솔로몬은 역시 전도서 9장 11절에서 이 억울한 인생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봤어요. 솔로몬도 솔로몬이 보는 세상의 일들은 정함이 없고 불투명하고 뒤죽박죽이고 그래서 반드시 세상일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매우 애매한 경우가 태반이다. 이렇게 솔로몬도 세상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일은 망할 것 같은데 흥하는 경우가 있고 흥할 것 같은데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이는 대로 저건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망하고 저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잘 되니까 참으로 이게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망할 것인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일이다. 솔로몬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세상일은 이렇쿵 저렇쿵 말할 수 없는 매우 불투명하고 불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질약이 많아야 백성들이 평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실상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솔로몬이 말한 질약 이 질약은 무엇일까요? 질약을 원어대로 말하면 타흐블라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의 뜻은 조타장치, 현명한 조언, 안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질약이라는 성경 원어의 뜻 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조타장치라는 뜻입니다. 조타장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행기나 배나 자동차의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이며 큰 물체, 배나 비행기나 기차나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타장치죠. 엄청난 무게의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다는 사실도 믿기가 쉽지 않지만 그 비행기를 뜨게 만드는 것도 조타장치입니다. 그리고 떠서 신속하게 날아가면서 이리저리 방향을 틀어서 세계 모든 곳에 갈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바로 조타장치예요. 조타장치가 없으면 뜨지도 못하고 날라가지도 못하고 착륙도 못합니다. 배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장치이지만 엄청나게 큰 덩치의 몸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원하는 방향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조타장치입니다. 우리가 조타장치를 자동차에서 말하면 스티어링이라고 그러죠.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중앙으로 트는 것 운전대에서 조타장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구보는 이것을 배의 키라고 했고 그 키는 우리 몸으로 말하면 혀라고 했어요. 우리 몸의 조타장치는 혀예요. 우리의 인생을 흥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것도 그 혀에 있다. 조타장치인 혀에 있다고 야구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여자인 하와가 선화권을 먹게 된 것도 뱀의 혀로 말미암아 조타되어진 거예요. 뱀의 혀에 의해서 움직여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혀를 잘 써야 된다. 그렇게 야구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마력을 갖고 있어요.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기상천외한 대단하고 기가 막힌 상상초월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을 보면 가공할 만합니다. 지금 현재 첨단과학이 돌아가는 그러한 방향을 보면 정말 가공할 만하죠. 상상초월이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서 저렇게 그 작은 부품들을 이용해서 눈에도 보이지 않은 나노 부품들을 이용해서 이런 굉장한 과학적인 현상들을 만들어낼까. 상상초월이에요. 그러나 그 엄청난 힘과 재해와 추진력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큰 배가 괴력을 가지고 거친 파도와 물살을 해치고 나가지만 그 방향이 만약에 빙산이나 바다 속에 숨겨진 암초를 향하고 있다면 그 엄청난 바위나 그리고 빙산에 부딪혀서 파손하게 될 것이고 마력이 큰 배일수록 힘이 더 강한 배일수록 그 피해는 막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거기 나오는 타이타닉호가 빙하에 부딪혀서 파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감동을 많이 받죠. 그런데 만약에 그 타이타닉호를 운항하는 선장이 좋다. 핸들을 잘 운영했다면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지 않고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타이타닉호와 같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바로 앞에 있는 엄청난 빙하 그것을 피할 수 없었고 거기에 부딪혀서 온 인생이 망가지고 파멸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에는 생명의 질약이 없었던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에는 지혜로운 조타수가 없어서 파손을 당하고 물에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질약은 바로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해주고 안정되게 인도하는 조타장치 또는 안내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방향을 파멸이나 파산이 아니라 복되고 가치 있고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주는 지혜로운 안내자 조타장치를 운전하는 조타수가 없다면 그 어마어마한 인류의 가능성과 잠재력과 능력은 추락하게 될 것이고 망가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온 인류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는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탐욕과 이기심과 엘리트주의와 과학만능주의 키를 잡은 자들이 세상을 조정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이 분명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들, 세월들을 우리가 이 인간의 과학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엄청난 암초에 부딪혀서 타이타닉호처럼 비운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요? 지략가가 없을 때, 진정한 지혜자가 없을 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실상 솔로몬이 인생들에게 그의 손가락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리키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이에 대한 조언이나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가에 대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류를 조난이나 재난, 불행과 파멸해서 구원할 자는 위대한 조언자에게 달려있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는 이라. 여기서 지략은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조언자 혹은 조타수를 뜻합니다. 또 여기서 평안을 누린다고 했는데 평안이라는 말은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 구조, 안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지략은 인생을 구원하여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누가 위대한 조언자라고 말했을까요? 누가 지혜로운 조타수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솔로몬도 자기 자신이 위대한 조언자며 지혜로운 조타수가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을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큰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면 내가 세상을 구원할 거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줄 거야.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 거야. 이런 굉장한 꿈을 가지고 시작하죠. 그래서 나는 지혜로운 조언자며 위대한 조타수가 될 것이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실제로 유대 역사서에서 보면 솔로몬만큼 지혜롭고 위대한 왕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소리를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었던 왕이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지혜로운 조타수, 지혜로운 지략가였다. 실제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가 처음 하나님에게 일천번제를 바칠 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안내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저에게 지혜를 주어서 천하간의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 뜻이 원대하고 위대하고 고결합니까. 그러한 위대한 포부를 안고 그는 다윗의 후계자로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0세에, 정말 젊은 나이 20세에 왕위 되었고 40년을 왕로로 타며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명성을 떨쳤지만 그가 노년에 와서는 자신이 인생들의 완벽한 안내자도 조타수도, 지혜로운 조언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창대하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미천하게 끝난 인간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감동케 할 만한 헌신과 믿음과 관대함이 솔로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실현되는 세월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인생에 대해 실망한 말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그 실망의 대상은 타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질학가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었는데 내 인생이 망가져버렸구나.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인생무상을 느끼고 인생의 지혜와 공로와 자랑이 다 헛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닌 바로 자신의 불신함과 탐욕과 그리고 자기 인간의 나약함, 그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살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해보았다고 고백했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미라. 솔로몬은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원없이 했고 그것이 자기 마음을 기쁘게 했다고 했습니다. 만족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다음 전에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기쁨으로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고 바람 잡는 일이고 무익했다. 완전히 반전이죠. 솔로몬은 천명의 처첩들을 거느리고 세상에 이방 종교를 섭렵하며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계 각국의 우상 전시장으로 만들었고 전무후무한 연회를 날마다 베풀었고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 결과 그가 느낀 것은 다 허무한 것이고 또 허무한 것이고 또 헛된 것이고 남은 것은 인간의 죄악뿐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해보았던 것을 우리 인간들도 다 해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도 솔로몬처럼 원없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 그런 욕망을 가지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솔로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했다 하더라도 솔로몬의 허망함처럼 우리들은 곧 허망함으로 헛되다. 헛되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문의 마지막에서도 전도서의 마지막에서도 여와를 경유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참되고 사람다운 것은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은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최우선순이며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오랜 방황 속에서 찾은 진정한 조언자여 인생의 조타수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지략과 지혜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솔로몬은 영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만큼 지혜로운 인생의 안내자가 어디 있으며 그리스도만큼 삶의 조언자여 모사가 어디 있겠는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해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미웠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김효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했는데 좀 쉽게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조언자다 이런 뜻이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솔로몬이 말했고 이사야가 크게 외쳤어요. 솔로몬은 이사야의 외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지혜로운 조언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릴 때 수많은 이방왕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와 지식을 듣고자 했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놀라워서 기뻐하며 수많은 금음부와 값진 보석들을 예물로 갖다 바쳤어요. 지금도 솔로몬은 죽었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지혜와 해결책을 말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의 지혜다.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을 지혜의 신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조언자여 지혜로운 조타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여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지혜의 신인 나 솔로몬에게 오지 말고 영원한 왕이여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기묘자여, 모사여, 평강과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지혜와 조언을 구하라. 그래야만 그가 그대들에게 영원한 지혜를 주실 것이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었다가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여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솔로몬이 죽기 전에 우리 인류에게 남긴 최후의 진술은 바로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솔로몬의 최후의 진술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최후의 진술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여완은 구원자 즉 장차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조언의 결말은 바로 구원이다. 그러면 우리의 지혜자, 지혜로운 지락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여완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조언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가이사 동상 앞에서 확실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왕이시며 모사이시며 기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구원이 있다고 솔로몬은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영원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최종적으로 말하는 똑같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솔로몬의 고백과도 같아요. 이 구원은 원어적으로 볼 때 도덕적, 윤리적, 영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 가지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시작이며 기초가 됩니다. 만일 우리 인간이 죄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면 타락과 파멸 그리고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둘째로 부도덕과 비윤리에서의 구원입니다. 죄는 부도덕과 비윤리를 만들어내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뒤죽박죽 섞어놓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질서가 파괴되고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도덕과 비윤리를 타파하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도덕과 비윤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는 각구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부정과 부패, 부도덕과 비윤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귀와 저주에서의 구원입니다. 마귀와 저주에서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도덕과 비윤리를 마치 밥 먹듯이 행할 때 마귀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저주로부터의 구원은 우리 인류의 가장 시급하고 최우선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완벽한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조언자 인생의 지혜로운 조타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세속적인 지혜와 명철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유명해지는 법을 솔로몬에게서 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혜와 천국의 명철을 얻을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운 조타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성령을 초청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영혼에 오셔서 거룩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거룩한 영이시여 저의 영혼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사실을 솔로몬은 자신의 뼈저린 경험과 후회 속에서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락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락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 솔로몬의 명언을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조타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람들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위대하신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커하면 영원한 구원과 하늘의 평안함이 임할 것이다.